자 어제 오늘 최대 뉴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드디어 닷을 올리고 출범을 합니다 어제 비대위원장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죠 윤석열 정부 출범 92일 만이죠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열강이 충돌하고 국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엄중한 때에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과 당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대위의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 되는 당을 만드는 것 어려웠던 때에 직권을 위해서 분골 쇄신 고군분투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동지혜를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순회 전 교육부 장관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민심의 창구인 당은 정부가 민심과 교리되는 정책이나 조치를 할 때 이를 과감히 시정할 수 있어야 당 정의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부가 설이거나 소통이 부족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견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기자님 말씀하신 것을 압축을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 되는데 하나는 갈등을 봉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을 하겠다 이건데요 갈등 봉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죠? 갈등 봉합으로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대위 구성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비대위 구성은 당현직 3명 그리고 6명으로 구성을 하는 6명 합쳐서 9명인데 그중에서 외부인사도 영입하고 또 윤핵관이라고 비치칭되던 친윤석열 개의를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윤석열 개의가 아닌가요? 그런데 또 비대위원의 당현직처럼 되어 있는 것이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니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권성동 정책위 의장 성일종 맞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당현직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곧 임명 오늘 아마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윤계, 윤핵관은 비대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핵관 중에 핵심 인물인 권성동은 또 자동으로 포함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남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과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마고우 권성동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은 좋은 말로 하면 가교 역할인데 대통령과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믿을 만한 사람이 당 기도부에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예전에 뽀마 시절에 그때는 너나들이를 했겠죠 성동아 성렬아 이럴 때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때 문자가 공개됐을 때도 깍듯하게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찌 됐든 그런 제가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어제 뉴스를 보고 해석했던 건데 이준석 대표의 호칭은 대표인가요? 전 대표인가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관련인 몇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동 해임이 된 것이 맞냐 아니면 비대위가 비대위원들까지 다 뽑아서 구성이 완료된 시점이 자동 해임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데 오늘 아침 신문들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신문마다 조금씩 다르고 신문 내부에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사설에서는 조선일보 세계일보 사설에서는 자동 해임이 됐다 왜냐하면 전국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준석의 목은 날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 하면 앞에 나와 있는 뉴스 부분에서는 또 비대위가 완전 구성이 완료가 돼야만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본다 뭐 어느 쪽입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비대위원을 당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추후 비대위원들이 임명되는 순간 그래서 비대위가 완전체 9명으로 딱 결성될 때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준석이라고 해라 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해야겠던데 지금은 아직은 당원 당규상 이준석 대표라는 호칭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보니까 늦어도 17일 이전에는 비대위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니까요 17일까지는 이준석 대표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17일 혹은 비대위가 구성되는 날까지 17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이고 16일이 화요일 17일이 수요일인데 오늘로 치면 딱 일주일 남은 셈이죠 일주일 동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 9명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면 그때 이준석은 빠이빠이다 이렇게 되는데 가처분 신청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설명 누구세요 주호영 위원장은 주호영 위원장은요 원래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죠 아 그렇군요 2004년 17대 대선에서 대구 수성을 해서 당선됐습니다 수성을 사선했고 수성갑에서 마지막으로 당선돼서 지금 5선 의원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진박 공천 갈등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자 아 그런 적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지에 다시 복당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20년 21대 총선 때 저희가 국민의힘이 망했었죠 네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총선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하기도 했고요 네 또 2021년 4월 7일 재복을 선고해서 네 끝난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물러났을 때는 그랬었죠 비대위원장 권양대행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정책위 성일정 정책위장은 능력 풍성 경력까지 갖춘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을 보면은 국민의힘 당대표의 역할이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경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비대위가 출범을 할 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논란이 하나 있는데 비대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엄청 서랑설레가 있는데요 당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당대표가 거리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그렇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0월 중순께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전당대회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 비대위는 계속 개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이 서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비상상황이 계속된다 라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만약에 1월 이후에 연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는 출마를 할 수 없지만 당원권이 다시 돌아오면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 다음 주 출범을 하는데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9월 정기국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조기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지금부터 아무리 빨라봐야 8월 9월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국정감사도 일어나고 당은 저쪽은 민주당 쪽은 완전히 진영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진영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전당대회만 신경을 쓰면 일방적으로 밀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회용 위원장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오늘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 내겠다고 하는 가처분 신청 여기에 대해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닐 텐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방침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 하책 중에 하책이다 그리고 당을 사랑하시는 분이 당의 걱정이 되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 오늘 아침에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채널로 이준석 대표와 소통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리는 말로는 아침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씹는다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이제 그게 문자도 무시해버리고 전화가 오면 아마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이 전화했군 그러고서 받지를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 지금 어떤 심리상태에 있는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침 뉴스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라고 불러야 된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딱 두 문장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어제죠 어제 상황에 딱 두 문장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전혜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은 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했었는데 역시 돈 문제가 있는 거고 조직도 아직 완비가 안 된 거고 또 신당 창당은 너무나 간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신당 창당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신당 창당 이게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준석 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떨어져 나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힘에 있는 의원들 상황을 보면 약간 이런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준석 대표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중에 소위 말해서 이준석 퀴즈라고 얘기했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일하기로 지금 아 그래요 놀라운 뉴스인데요 박민영 이준석 키드 그러니까 이준석이 발탁해서 이준석이 뽑은 사람인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준석을 굉장히 옹호하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준석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최근에 약간 이준석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이유가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민영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라고 호시적으로 얘기했고요 강선 대통령실 대변인과 오랜 대화 끝에 묵묵히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노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제의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최측근인 박민영 대변인도 대통령실로 가는 마당에 누가 신당창당하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친 이준석께인 김용태 최고위원도 또 이준석한테 등을 돌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페이스북에 책임있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호우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 이 순간 무엇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중요한 것인지 고민했다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겠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안 해도 그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라고 했었는데 측근 중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아침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최고위원 가장 강력한 친 이준석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김용태 최고위원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라 이준석 당신은 국가와 국민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이거든요 확실하게 이준석과 선을 긋고 나는 나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지금 이준석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김철근 정무실장은 남아있는 것 같고 정무실장이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죠 김철근 정무실장도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사실은 약간 운명 공통제 같은 상황이어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잡지가 주호영과 이준석 이준석과 주호영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그걸 분석한 글을 내놨는데 어떤 사이입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요 주호영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바른정당 출신입니다 바른정당 얘기 말씀드리면 2017년 1월에 산유리 대항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창당을 했고요 2018년 2월에는 바른정당 그리고 그 당시 안철수 대표였던 국민당이 통합해서 바른미래당으로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같은 바른정당 출신이고요 뿌리가 같은 셈이군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했었고 개혁 보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양측의 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침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봄 여름 이때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주호영도 후보였고 이준석도 후보였는데 그때 설전은 꽤 날카로웠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실에서 리턴 생활을 했었죠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분관계로 뭉쳐있다 그래서 아빠 찬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던 거죠 그러한 점을 이준석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를 오늘 무시했다 이 뉴스까지 있는데 아무튼 이준석과 주호영 그리고 대통령실 어떤 변화를 오늘 점심 오후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